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에게 무엇을 입혀서 보호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하셨죠? 그리고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만약에 그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있으면 지옥과 다름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쫓아낸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우리 객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보호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꽤 됐을걸요? 아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어떤 장애를 입을 사람도 꽤 많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감옥에도 갔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 보면 하나님의 섭리구나 어떤 사람은 차가 뒤집혔는데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래저래 위가형대에 빠졌는데도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꺼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치시진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오래 참여의 속성을 어떻게 보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속된 말로 죄 때문에 우리를 계속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면 한 번에 진짜 갈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구하는 어떻게 보면 걱정들 진로, 미래,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암흑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그 범죄하고 어려운 가운데 누굴 보냈습니까? 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사사들은 사실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온리엘 이 온리엘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사사인데 군대를 이끄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없고 무주공산인 그 시점에 군대를 이끄는 지도력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정말 딱 필요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민아 왕을 물리치고 백성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에웃입니다 에웃은 칼잡이에요 굉장히 유명했고 또 용감했습니다 또 실제로 자기가 킬러로 들어가서 모하방 에글론방까지 따라가서 칼이 에글론 몸을 뚫을 정도로 용맹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갈 여러분 삼갈하니까 이름도 별로고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 죽였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삼갈이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막대기로 600명 죽었거든요 한 명을 때려 죽이려면 얼마나 많이 쳐야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삼갈이 굉장히 막대기를 잘 썼다 그리고 삼갈의 막대기 맞으면 진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갈까지 사사들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뭔가 약함의 상징인 여성을 쓰셨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나왔고 지금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10년 전에는 그걸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 또 흑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온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권세들을 어떨 땐 패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직장이나 우리 또 우리 리더나 조원들이나 정말 하나님이 이 시점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또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사에 한 몇 년 동안 신후회를 갔어요 지금은 제가 노효왕 강사님한테 대신 섬겨달라고 넘겨드렸는데 예전에 그 신문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오히려 직원들보다 굉장히 더 많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시나 했더니 그 중에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그분이 몇십 명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퇴직하니까 또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는 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 아주머니들에게 위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귀중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 전투기 바꾼 데죠 전투기 한 대에 제가 듣기로는 싼 게 350억 비싼 게 750억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 시에 전투기보다 누구를 더 귀중히 여깁니까 전투기 조종사예요 왜냐? 전투기는 돈을 많이 들어도 짧은 시간 안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는요 움직이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시간이 10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10년간의 시간 20억 정도를 쏟아 부어야지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는 빨리 뽑을 수 있는데 사람을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일꾼이든지 평신도든지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 기껏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망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도 어떻게든 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라든지 섬기는 사람들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어떤 말씀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은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꼭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잘 섬기는 사람들 옛날에 이 신앙의 시각이 낮아질 때는 그 사람들이 경쟁자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편안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커다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동욕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드보라 옆에 있는 바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드보라가 아닌데요? 드보라가 아니라면 바락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역사상 가장 강할 때래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할 때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벤져스를 지금 찍을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해졌으면 어벤져스를 와서 찍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해졌으면 미국의 최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도시는 서울이라는 착각을 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강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북경 갔는데 깜땅을 놨어요 북경의 택시들이 다 쏘나타예요 북경의 택시들이 다 쏘나타예요 북경의 택시들은 원래 폭스바겐이 북경은 원래 폭스바겐이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쏘나타에서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북경 택시가 다 쏘나타인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흥황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흐름을 보니까 지금은 부흥기에서 조금 약간 암흑기예요 완전 암흑기는 아니고 여러분 약간 암흑기 때는 뭐가 필요할까?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흑기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 계속 암흑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암흑기 때 돌다가 다시 흥황기로 가는데 그때 어떤 교회나 어떤 인물들이 쓰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신입생들 또 젊은이들 예수 믿겠다고 난리고 교회마다 사랑이 넘치고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점점 굉장히 특이해졌어요 10년 동안 굉장히 우리가 팍팍해졌어요 우리만 그랬나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팍팍해졌어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계속 부흥만 주시지 않아요 어쩔 때는요 고난전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쓴맛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쓴뿌리는 다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어요 물론 이것을 인과응보로 생각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에 교회를 지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중동으로 가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지만 또 하나 특이한 게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옷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했습니까? 여우와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뭡니까? 흥황하고 범죄했다가 고난당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서 살렸고 또 이제 평안하니까 다시 고통이 오고 죄에 빠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죠 답은 다 알아요 답은 다 합니다 죄는 안 줘야 되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술, 담배는 몸이 해로우니까 하면 안 됩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왜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건 알지만 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죄 중에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원죄도 있지만 고범죄가 있죠 고범죄는 뭡니까? 내가 이게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안 될 줄 자기도 알아요 그럼 이거 고범죄 때문에 내 영혼의 성장에 방해가 있다 영적인 건강에 해가 된다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있잖아요 회계의 은혜가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언제 어떤 시대로 접어 들어갑니까?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가죠 사울왕이 있고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부족했어요 둘 다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살인죄, 바세바의 가늠, 자신과의 역량 인구조사에서 자랑해서 다 뺏겼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자기 나라 방어하려고 했는데 제사들인 거, 조금 불순종한 거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조금 나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중에 놔뒀으면 교통사고 당했을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아주셨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안 다칩니까? 다 사고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실직 하나도 안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보면 취업 연령 안에 다 취업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신실한 형제 체육대회 때 섬기겠다고 자기가 우승하겠다고 나갔는데 팔 부러져가지고 내가 용수산 중대병원 데려갔는데 그거 붙이는데 두 달 걸렸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형제 정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취업 연령이 넘었단 말이에요 취업 연령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프리랜서로 뛰어야지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안 좋은 일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진로에 전혀 불가능한 은혜를 주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물론 뜻이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대기만성 진짜 평생 안 풀리다가 막판에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진짜 잘 풀리다가 막판에 진짜 꼬이는 인생 될 수 있고 그것도 다 영적인 재미입니다 우리는 쓴맛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다 너무 신기하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50억이나 되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우리 안에도 아니 쌍둥이 돼도 지문 같은 것도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복제되면 영혼도 같을까요? 당연히 틀리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같은 거지 어떻게 그 영혼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유로운 세상과 다양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아담가와가 범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죄가 내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죄의 근원이 뭐예요? 죄에 대한 근원은 신학적으로 모른다고 신학에 나와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아담가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다위당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사우랑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범죄를 했는데 거기서 끝 아이고 이상하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돌이키지 않고 자유의지로 끝까지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성은요 끝까지 갈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전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전투기에 앉힐 조종사로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옛날에 진짜 멋진 영화 제가 기억납니다 사관과 신사, 데브라 윙가하고 리차드 기어 둘이서 나왔었는데 리차드 기어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망란이었어요 망란이었는데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랄한 조교가 있습니다 흑인 조교인데 얼마나 못사게 구는지 그 조종사 대기생 중에 70%가를 다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리차드 기어한테 리차드 기어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막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차드 기어가 끝까지 참고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하는 날 쭉 사관생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율법의 몽악선생처럼 그렇게 고통을 줬던 흑인 그 상사가 리차드 기어한테 인사를 하죠 잘 가십시오 무슨 대위님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가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리차드 기어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로서 거듭나는 거죠 우리 각 사람들 다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사 하솔의 도북방 가난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악의 손에 파십니까? 이게 신정론의 문제죠 요배는 욕기에 나온 게 다 신정론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것인가?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안 풀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강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당하게 놔두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중간기 때 40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간기 400년 동안 침묵하는 동안 견디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400년 동안 자기는 중간기 때 살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중에는요 저처럼 100세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극도로 핍박당하죠 고통당하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암흑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요 7년 동안 월급 못 받은 형제 있어요 이 중에는요 7년 동안 취업 못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는 7년 동안 인간관계 안 풀린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는 7년 동안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되돌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랑 그래서 다 자랑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뭘 깨달았습니까 자랑처럼 자기를 비천하게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는 자기를 PR해야지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칼이 돼서 나를 찌르는지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는 나의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지는구나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읽습니다 마귀는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읽어서 내가 그거 조금 좋아하면 그거에 대해서 딱 미끼를 던져요 어떤 사람은요 1억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탐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좋아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탐욕스럽다고 판단해요 우리의 판단은 절대평가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면 물건을 싸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바가지, 다 바가지 진짜 다 바가지 제가 왜 순수해서 그런가? 다 바가지예요 제가 10년 전에 저 목사님 북경 집회 따라가서 그 볼펜 중국 사람이 이거 쩐 더 진짜 좋다 진짜다 내가 그래서 7만 원에 샀어 7만 원에 진짜 좋대서 믿었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그거 뭐 그래서 2만 원에 샀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3천 원 2천 원, 천 원 한 5년 가면 나한테 돈 줄 거예요 너무 싸져가지고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후배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제가 좀 깎아줄 때가 있어요 물건값을 대신 깎아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팍팍 깎아줬어요 왜냐? 내 물건 아니니까 네 물건이니까 팍팍 깎은 거예요 상인이 제 눈을 보고 이 사람 그냥 깎아줘요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고 단지 중개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버텨봐야지 다른 데로 옮길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참 그게 참 그 사람 사람의 어떻게 보면 협상력인데 마귀도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 읽어서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귀한테 마음을 읽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확실한 실패를 줘요 어떤 사람은 주식하다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해요 한 몇천 이런 날린 다음에 그쪽엔 컴퓨터도 안 켜요 접속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더 이상 나가지 말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보증 썼다가 완전히 확삭하게 망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절대로 보증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 드려야 된다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 다시 안 줘 그래서 후회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적정히 살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 다 자기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성도님들 다 착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한테 좋은 거 생기면 다 받쳐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는 옛날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초월의 하나님 합리적인 하나님 그래서 늘 초월의 하나님 왜냐하면 뭔가 다 던져버리고 안 돼야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혼신하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 뜻 같은데 합리적으로 가면 그게 또 인본주의적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결정하다가 결국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몸이 불어나요 철야에도 중간에 빵 먹으면 또 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칼로리에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안 해요 기도했어 그래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참 신기해요 공부 안 해도 어떤 애는 붙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해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요즘 어떤 재정 강의하는 어떤 평신도 분이 좀 유명화돼서 저도 한번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분이 좋다고 그분 얘기도 그거예요 처음에 다 저기하면 하나님이 다 줄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 그래서 다 드렸는데 또 나중에 받았다 좀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답은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계속 하나의 앞에 길을 찾아가는 거죠 어거스틴이 참외록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사생아 났고 또 우상승부에 했고 또 뭐 참외록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또 후속품 같은데 보면은 또 회개했는데 또 나중에 또 죄 짓고 그런 게 또 다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요 모 아니면 도예요 다 던지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사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돈 벌고 더 열심히 챙기고 그 가운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고통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못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경과하기 서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을 부인하는 세상을 비판하는 세상과 유리된 그 삶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투자하고 또 열심히 벌고 경쟁력을 잇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입은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소망을 주시는 건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놓고 나머지 것은 더불어서 가는 인생이 된다면 예수님의 중심이 있는데 다른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란 분이 무조건 다 바치고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세상을 부인하라니까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 던지고 싶지 않아도 던지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있으면 다른 게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죄된 인생 고통에 있는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뛰고 방어하고 느에미아 에스라 보면 성전을 짓고 성각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능히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도 있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